14시간 공복 유지 오빠 우리 14시간 공복 유지 못했어 어? 14시간? 어제 많이 먹고 좀 더부룩하잖아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야채, 채소 위주로 먹어보자 에이구 그래도 아침은 또 든든하게 먹어야지 아이 오빠 든든하게 먹어야지 든든하게 고기 먹게? 그래 이것도 먹어야 오늘 또 일도 하고 그렇지, 먹어야지 사실은 고기 굽는 또 진술을 내가 알려줄게 그래 그럼 고기만 먹자 아침에는 오빠 이렇게 담백하게 고기만? 고기 황제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렇지 아 맞아요 깔끔하게 고기만 될까?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다 오빠 고기 잘 굽는 거 알지? 아 알지 약간 육수가 조금 올라올 때 바로 뒤집어야 돼 오빠 벌써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다? 아니 내가 이제 시험을 해봐야지 고기만 먹으면 조금 아쉽지 약간 물릴 수 있으니까 못 끄내게 그냥 우리 겨자에다가 먹자 겨자? 밥 안 끄네? 반찬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? 빨간 거 아침에 좀 아니야 고기에는 또 같이 곁들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야 우리 아침에 빨간 거 안 먹기로 했잖아 빨간 거? 응? 고기만 먹자 오빠 그러면 소금 찍어 먹게 해줄게 그래 소금도 넣고 다 나눠 하면 되지 소금도 아니고 뭘 찍어 드시는 걸까? 젓갈이다 젓갈 좋아하는구나 멸치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식사를 하시네 자전거 생겼어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짭짤한 게 들어가니까 탄수화물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고기 jeבר 삼겹치 Jesús